왼쪽으로 가야돼 왼쪽? 응 왼쪽으로 해서 가야돼 이거 봐 이 건물은 그냥 아니네 저 위에 코딱지만큼 또 꼬다리가 올라와 있네 1층 2층 3층 4층 아 어제 그 백화점 갔잖아 거기에 무슨 김밥집이 있네 아니네 저거 3층이 크신네 1층 2층 저거는 지금 광고파 아니야? 지금 보니까 옆으로 저거 김밥집이 뭐라고요? 김밥집이요 여기도 지하에 뭐 있네 빈홈 여기에도 지하에 뭔가 있어 지하세계가 있어 뭔가 아 아 아 계란 프라이 김치와 탕관없는 이 김치 김치와 탕관없는 이 김치 계란을 부치고 먹었나봐 직원들이 계란도 부치고 해가지고 뭘 만들어 파나봐 치킨 면은 아닌데? 그거 뭐지? 코코넛? 코코넛 안에 과육을 되게 이쁘게 잘 잘라놨는데? 달랏 우유가 뭔가 다르나? 맛이? 아니 이거 근데 이미 스윗튼드가 됐다고 그랬는데? 달달 부리로? 됐다? 파우치에 들었으니까 좀 먹기 힘들 것 같아 파우치가 또 갬성이 있으니까 또 레스슈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왜 설탕을 타고 그래? 잇지방 저거는 두유인가? 잇지방 비싼거 보고 꼬레노 짜잔 아 나간다 저거는 입은 거짓말인데 저거는 뭐인지 여행을 못하자 자세히 아니다 오늘의 목소리로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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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음식점이네 베트남 음식 팔 것 같긴 한데 느낌은 근데 뚫려있어서 더울 것 같아 쌀국수 먹는다 쌀국수 잘하네 아저씨 근데 이렇게 크다고? 하나가? 저기 마사지샵이야 헤어컷, 네일, 마사지풋 여기 지하 한번 내려가보자 보인다 간단하게만 빈콤센터 4층은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이게 지하가 내려가면 왠지 옆이랑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넓어지는건가? 그런거 아닐까? 아 그러네 저기 보면 저 건물 저기 호텔 건물 4층에 벽 색깔이 지금 이 빈콤센터와 같은 색깔이네 저쪽으로 가면 뭐 있나 보다 그럼 아 맞다 호텔 바깥쪽으로 해서 가면은 무슨 뭔가 그게 5층에 있다고 그랬거든 뭐가 5층에 있다고? 우리 어제 택시기사가 내려준 쪽 있잖아 아아 그쪽에서 옆으로 들어가면 그 수박 쪽 있지? 그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응 그쪽으로 해서 가면은 응 그 본가라고 한국 음식점에 1층에 거길 먼저 가볼래? 여기 지하를 먼저 갈래? 지하를 먼저 갈래? 지하? 지하 나중에 가야되지 않아? 지하가면 쇼핑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서 어디로 가야돼? 몰라? 이렇게 돌아가야돼? 몰라 한번 이쪽 뒤로 돌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멍이 귀엽다 응 덥지 않나? 한국은 날씨 잘못하면은 더운 날 멍멍이 상체까지 발 기고 그러잖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땅이 너무 뜨거워서 여기도 근데 맨날 뜨겁잖아 근데 뭐 그런거 없나보지? 멍멍이들도 적응을 하겠지 하이딜라 오 핫핫 난 지금까지 그 뭐야 마라를 한번도 안 먹어 봤는데 응 여기서? 아니 한국에서도 아니 그니까 여기서 트라이? 아니 아니 마라 무슨 맛일지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별로 그게 막 맛있을까 기본적으로 매운 거를 그 정도로 안 즐기는데 맛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라서 그냥 얼얼한 맛이잖아 아니 그래도 그리고 약간 또 중국 음식이니까 또 감칠맛 많이 나고 뭐 하겠지 할텐데 어떻게 맛있을까 마라탕 보다는 초심자는 마라샹과 볶음을 먹으라고 응 응 응 응 응 응 그치 우리 회사 앞에도 그 뭐 있었잖아 그 뭐 면볶음이긴 한데 이렇게? 어 이렇게 일로 가면 그냥 호텔이잖아 생각해 아니 아니네 이쪽으로 해서 더 다녀 일로 가면 빈 홈이네 여긴 입구가 그러게 어머 여보 얘네 인바 물먹어 물먹지 비스씨들 이거 하얀거 볼 수 있어 자기앞에도 있어? 응 응 아니 이거 근데 호텔 건물인데 여기는 입구가 빈 홈이네 응 응 레지던스라고 그래 으흠 아 그럼 이쪽은 빈 홈 얘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빈 홈이 아니고 이것도 빈 홈 뭐 있나보네 여기도 호텔에서 어응 옆으로 쇼핑몰 쪽으로 갈 때 또 통로도 하나 더 있었잖아 아이고 미안 아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응 괜찮아 일로 들어가볼까? 될까? 아 뭐 들어 들어가는 거야 뭐 뭐라고 하겠어 들어와야 가지지 아 VF는 8까지 있어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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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해서 올라갈 수 있나? 여기가 너무 레지던스인데? 서쪽으로 가면 다시 쇼핑몰로 갈 수 있어 가보자 저쪽으로 가면 다시 쇼핑몰로 갈 수 있어 이건 혹시 호텔인가요? 이것도 빈홈인데? 저기도 짐하고 이런 거 있네요 이쪽으로 가면 다시 쇼핑몰로 갈 수 있어 이건 호텔이라고? 잠깐만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다시 나가면 되지 나가세요? 4층 가는 거는 포기? 포기하고 지하 가자 내 머릿속에 이미 매 빗사람 응 이쪽으로 가면은 돼 그쪽 입구도 우리가 안 가봤던 건 아니지 않나 싶긴 한데 어? 저 인형 되게 뭔지 모르겠지만 귀여운데? 저 언니가 들고 있는 인형? 뭐 하냐 쟤?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러고 왔면은 우리가 4,5층 가본 적 있어? 자전 실수로 가려다가 야 이걸 엄청 잘해? 이쪽으로 해서 뭐 어디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어 여기 아니야 해가지고 아 이거다 이거다 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 저 문 들어가면 여기 유니클로 잖아 바로 아니지 이거랑 저거랑 다르지 아 지금 이 문? 디오르문 디오르 정말 혼란스럽구만 여기 오른쪽에 그거 있는데? 어? 4층에 뭐 차니스 레스토랑 뭐 써 있어 이게 진실이라면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걸까? 어 여기 1층에 있는데 얘 반응이 없네 어? 어딨어? 어? 어딨어? 어? 어딨어? 어? 있어 진짜 5층부터 가자 됐어? 아 이 축제적인 룰을 무시하던 어? 여기 야외가 설마 중국음식 냄새나 야 웍에다가 뭐 볶은 느낌 어? 야외다 뒤에가 근데 여기 진짜 진짜 여기는 아 이렇게 레스토랑 이것만 메뉴 뭐 있나 한번 보고 가자 아 이건 딤선메뉴만 있네 음 이건 좀 진짜 알아야 시키겠다 뭔가 티 같은 것도 좀 뭔가 마짜라리여야지만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시 그거 샤오마이 있다 응응응 이거 말고 먹을려면 샤오롱바오를 먹어 이거 이게 모르겠다 샤오롱바오 응 가격은 별로 안 비싼데 아 이거는 식사 식사 메뉴겠구나 땡큐 응 응 시퍼드 랍스터 어 돼지 어 돼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요런 느낌 니가 잘 모르는 중식 느낌 응 자칫하다 막 그 반얀트리 중식당은 코스로 밟게 돼 거기는 그래도 코스니까 그냥 준대로 먹으면 되잖아 네 땡큐 땡큐 그냥 만두 먹으러 와야겠다 아 난 거기 중식콕스 괜찮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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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마야탕이 이렇게 계속 아아 맞아 설명해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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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기 와 땀이 마르라네 아 저거 다 저 집은 아직 공사 중이네 주차장 같은 거를 뭔가 만들려고 이렇게 어설프게 아 여기 나오면 나와야 뭔가 이게 근데 아 아 이게 백종원이라는 본가가 진짜 여기 있는 거야 무생채 철판 볶음밥 진짜 무생채에다 밥만 판다고? 그건 아니겠지? 아 진짜 볶음밥이네 아니 7천원 기프 세트인데 왜 이렇게 싸냐? 원래 매끄럼 죽일래 6만원밖에 안 받아 젊었네 젊었어 약간 이게 본가에 우삼볍이 약간 왜요? 이거는 어디 어느 나라 구운지는 안 썼놨네 2인공부터 가능하네 구이도 하나 슈림퍼 새우 구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구워? 구울 수 있다 구워서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죄송한데? 네가 구워 먹어라 슈퍼딱갈리 여기 침 전체를 다 쓰는구나 여기 오기 어려워서 오겠나 근데 자기 여기 어떻게 찾았냐 여기 대박이다 내가 어제 찾았다고 어 어 오 안에 사람들 좀 있어 아 저쪽에 자기 저쪽이 저쪽이 있는 저 아파트 쪽에 콩카페도 있고 빈 스파도 있다 자기도 콩카페 한번 가봐야 돼 고맙습니다